Q. 꽃길 마구르의 두 주인공 커플, 불정환, 최윤소 흔히 입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와서 레드카펫을 꽃길처럼 천천히 느끼면서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아 역시 매너있게 먼저 왼쪽 끝부터 함께 할까요? 네, 왼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으셔서 나란히 우수상 1인 드라마 부분에 후보를 올리셨거든요. 네, 이어서 중앙 11시 방향, 중앙 8시 방향, 차르치아의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하트 포즈 부탁을 드릴까요? 네, 하트 포즈. 하트 포즈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을 위해서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왼쪽 끝에 또 하트 포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상이한테 하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꽃길만 걸어요의 주인공 커플 두 분을 만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